포고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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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따 보이소 어머니 오마이 따 보이소 그건 이제 다 따야 된다며 따 봐 집에서 키운 포고버섯 포고버섯 양이 얼마나 크노 포고버섯 이거는 좀 더 키워야 되지 이거 이거 좀 더 키워야 된다고 이거 이거 이것도 더 커야 되고 이거 좀 더 키운다고 이것도 이것도 더 키운다고 며칠 드나 우와 포고버섯 이거 마칼 집에서 포고버섯 재배 이게 풍년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밑에 물티슈 깔아 가지고 씨앗으로 포고버섯을 키웠습니다 이제 큰 거는 따 가지고 포고밥 포고밥이 건강에 아주 좋아요 고기 구울 때 포고를 달달달달 볶아서 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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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엄마 이게 영지버섯만 하다 포고가 그죠 와 진짜 잘 키웠다 집에서 이건 따야 돼 엄마 이거 이것도 이것도 따 이것도 이것도 엄마 이것도 이거는 조금 더 조금 더 키울라고 이거는 이거는 이것만큼 키울라고 이것도 키울라고 이렇게 집에서 포고 재배를 했습니다 아 키웠습니다 직접 기똥차이 포고 버섯 이렇게 씨앗으로 뿌려서 착착 포고 이쁘지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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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고 재배 성공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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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